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정치권이 김건희씨의 통화 녹음 공개 문제로 좀 소란스러운 가운데 추미애가 또다시 팔을 걷고 나섰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권주자가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추미애인데 갑자기 추미애는 전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부정하면서 조국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는가라는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이번에 추미애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라는 김건희씨의 말에 인용을 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는데 김건희씨 말대로 하면 밟았는데 조용히 있어줘야지 왜 꿈틀거리려는 성질을 돋구었느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더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들리는 소름듣는 말이었다라고 얘기했고 복귀를 해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은 정경심 교수를 불고속에 그친다면 수사 명분이나 수사 정당성이 훼손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구속 기소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청와대도 속였는데 청와대는 인사안을 제안한 조 장관의 힘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 되었고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인디언 기후제식 수사였는데 2019년 8월 27일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2019년 8월 21일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55일 동안 진행이 되었으며 8월 27일 전격적 압수수색 전인 8월 22일 윤대진 등은 조 장관이 장관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민주당 법사회의원들하고 법무부 간부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27일에 박상기 장관이 윤 총장에게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경의를 묻자 윤석열 총장은 조 장관은 안된다면서 수사의 목표가 조 장관 낙마임을 명백하게 밝혔고 9월 6일 인사청문회 당일에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행사 혐의에 수사가 채 끝나지 않았음에도 기소가 강행이 되어가지고 조국의 낙마를 시도한 것이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을 노골화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수사권 조정이라던가 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이자 향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 사람들에 대해서 본복의 수사를 했다라고도 주장했는데 추미애는 2019년 9월 9일에 조국이 취임한 직후에 김오수 차관하고 이성윤 검찰국장은 정경심 교수 사건을 특인검사로 하여금 지휘하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것은 전임 박상기 장관 때 이미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써 조국 신임 장관은 알지도 못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했으며 그런데 대검은 마치 조국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고 이에 9월 11일에 김오수 차관이 조국에게 사의를 표명을 하고 차관하고 차장, 검찰국장, 반부패장 등의 인사안을 구상을 하고 청와대하고 협의하려고 했으나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는 10월 14일 국정감사 하루 전에 조국이 사임을 했고 그러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과 다르게 10월 21일 윤석열 총장은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조국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면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이라던가 웅동학원 공사비 관련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었으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서 의혹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머리 수사를 해나갔고 사모펀드 의혹이라던가 웅동학원 의혹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동양대학교 압수수색을 통해서 겨우 표창장 위조 의혹을 찾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끝으로 추미애는 정의를 바로 잡는 것은 고위공직자들이 각자의 질문에 걸맞는 예민함으로 공직이 엄정히 작동이 되지 않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얼마나 큰일을 그리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키웠는지 이번에 한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율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추미애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추미애의 이 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지 모르겠으나 추미애가 1년 내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고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국민적인 지지가 윤석열 총장에게 모였었고 이 때문에 윤 총장이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나서 대선 후보로까지 출마했다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추미애가 지금 이런 장광서를 늘어놓는 것은 현재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대권 주자 반환에까지 오른 것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서 면피성 말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며 혹시라도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된다면 그때급 헛발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큰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윤석열 쪽에서 뭔가 세팅을 해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추미애의 말을 빌리자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추미애의 말이 100번 맞다고 쳐서 윤석열 후보가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조국 집안을 표적 수사를 했다고 치더라도 현재 조국 집안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무려 43개였고 그 중에서 35개가 유죄였습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정경심 관련해 가지고 고작 표창장만 유죄했다는 식으로 또 사실 왜곡을 하고 있는데 정경심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9개에서 유죄가 무려 6개가 나왔고 표창장 유죄 같은 경우에는 그 6개의 유죄 중에서 단 하나일 뿐입니다. 조국 집안의 표창장 위죄 문제는 국민들을 가장 빡치게 만든 문제인 것이고 그 외에도 지금 죄가 한두 개가 아닌 상황인데요. 그리고 솔직히 조국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았다면 여태까지도 국민들이 그의 위선에 속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이 집안에서 나라 돈을 지금 100억이나 넘게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몰랐을 것이며 그의 딸조차도 정상적인 루트로 의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 가는 그런 루트를 밟아가지고 의사가 되려고 했다라는 이런 거를 국민들이 전혀 몰랐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조국이라든가 조국 일가를 수사한 동기가 뭐였던지 간에 새치혀로 국민들을 농락했었던 이런 위선적인 사람이 국가의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국 같은 사람이 이번에 한번 걸러줬다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위선의 탈을 쓰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하죠? 그리고 한편 이해찬의 발언도 지금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해찬은 김건희씨의 7시간 통합 목록 중에서 일부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부인이 절대로 해선 안 된 말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 이해찬은 김건희씨가 내가 집권하면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말이라면서 그런 말을 처음 듣는다라고 얘기했으며 공인의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개인 이해관계로 인식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해찬은 2017년 5월 달에 극우 보수 세력들이 다시는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괴멸을 시켜야 한다라고 예고를 해가지고 당시에 야당 측에서 이해찬이 아예 대놓고 보복의 정치, 숙청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 실제로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이 말한대로 지권을 하자마자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정적들을 싹 다 쓸어버리는 보복의 정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들 같은 경우에는 말과 행동으로 싹 다 보여줘놓고 김건희씨가 사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으며 또한 이해찬은 김건희씨는 영부인 자질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럼 오히려 묻고 싶은 것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으며 김건희씨 관련 여러가지 논란 중에서 당연히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책이라든가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본인의 여러가지 스캔들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본인의 쌍용에 대해서 해명하러 다니는 게 더 많이 보이는 상황이니 이런 사람을 지고 여당 진영에서는 대통령 후보라고 들이비너놓고 상대 진영에 영부인 후보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정말로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김건희씨가 영부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해찬이라든가 정치인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3월달에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